노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숨쉬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방법, 여기 가슴 위로만 쌓인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슴 숨쉬는 방법이 있고 이쪽으로 그렇게 하면 대폭식 호흡이 있는데 아, 이런 거 아니야? 아.. 하이퍼요 저녁 지하이퍼요 아, 이거 보일 거구나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 보컬 코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 시작 좋아 지금 좋아요 확인하세요 곡속도 가고 들어 들어올리지 말고 시작 시작 어깨 힘주지 말고 시작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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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